친한 옷바로 이번엔 또 누가 뭐든가 될 것인가 오 여기 이렇게 다 있었구나 여기 잘 숨어야 돼 뭐야 이거 한 명 빼고 다 우리 우리 그건데요? 그러게 여기 저희 전용 서버인가요? 어머 으아 잠깐만요 야 나 건운한테 죽었어 죽었다 갑자기 사람이 막 뚫었어 망했다 사장님 왜 말이 없죠? 나요? 죽었다 3명이나 죽였네 죽었다 근데 건어가 없다는게 확실하니까? 이제 다 시민인데 죽었다 뭐 쟤는 아까부터 나한테만 그래 어? 아 내가 아니구나 어 초장님 아 건어 뭐하냐 건어가 그냥 죽여버렸어 건어가 말이야 건어가 그냥 죽어버렸어 1대1이네 죽었죠 1대1이야 다성준님 구독감사합니다 구독감좋아요 아 뭐하냐 한놈이 어딨을까 뭐하냐 아 뭐하냐 뭐하냐 저 바보야 한놈 어딨을까 여기있어 저거 텔레포트하면 되잖아 오셨다 오셨다 아니 텔레포트 썼잖아 아 왜 떨어져 바본가지 바본가 바본가 왜 떨어져 이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뒤돌잖아 멍청아 아 그래 못본거야 아니 총 있는지 알고 도망간거야 음 봤잖아 떨어져 총 있는데 못 쏘네 오케이 좋아 내가 이겼어 헐 이겼어 내가 이겨버렸네 따라와봐야지 수아님 수아님 어디계시유 왜요 왜요 나 왜 불러 왜 불러 오지마 오지마 오면 죽일거야 나 총있어 어어 온다 온다 계속 온다 오늘 밤 오늘 밤 사냥을 나선다 일로와 좀 잠깐만 우리 협상합시다 알았어 한번 봐주시오 뭐 뭐 뭐 나 좀 장난치는 줄 알고 같이 다니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쪘다 가자 밑에 밑에 한 명 밑에 한 명 밑에 한 명 야 하하하하 나빴어 아직 하나 다 놨어 하나 다 놨어 하나 다 놨어 우와 텔레포트 텔레포트 오늘의 요리는 지렁이 생체다 텔레포트 어 텔레포트 했어 뭐야 텔레포트 할 때 초자도 없어졌는데 당연하죠 하하하하 누나 도망쳐 누나 도망쳐 그래서 쓰라고 하셨군요 그럼요 혼자가 되었어 불쌍해 아 못 남았다 저 밑에 있어 형 저 위에 올라온다 총 쏴 총 쏴 총 쏴 총 쏴 빵 빵야 빵야 아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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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빵야 아 죽을 뻔했다 고맙습니다 빈에 넓지 감사합니다.